제니야, 커피 끓여라. 커피. 아, 예뻐. 제니야, 커피 한 잔 끓여라. 커피 한 잔 해, 그래. 야, 똥 싸냐, 놈? 똥 치워야지. 강아지. 아, 정말. 패드에다 잘 쌌네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예뻐. 제니, 똥 쐈어? 잘했어. 아이고, 이뻐라. 글쎄, 뭘 먹을까? 고민 되실 거예요, 배고프시면. 뭘 먹지? 저게 제일 고민이야, 혼자 살면. 진짜. 선물을 하나 주면. 뭐야? 별 건 아니고요, 선생님. 또 있어. 어디 봐. 부시락인가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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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마시는 거 그런 거 아니야? 디톡스 같은 거. 뭐야, 이거. 모덴밥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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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좋다. 돌솥, 돌솥. 그래, 이거네. 예전부터 이렇게 돌솥에 밥 한 번 해서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. 그래, 그래서. 아, 사줘. 그래서 우리 모덴 패밀리팀에서 사왔구나, 이거를. 옛날에는. 옛날에는. 솥에다가. 장작되어가지고 밥을 해 먹었잖아. 그 밥맛이 참 좋았거든. 근데 이제 간편하게 매일 직석밥만 먹으니까. 그래. 꼬들꼬들. 이걸 좀 해 먹어봤으면 했더니. 오늘 이걸 한번 해 먹어봐. 헤헤. 쌀을 가지고 와야지. 옛날에는 부엌에 절대 안 들어가셨어요. 안 들어가야 돼. 쌀을 씻어. 오리지널 집밥 백 선생님이시네요. 오, 그러네. 에이, 가봐. 가봐. 자. 이걸. 밥알이 나올 때까지 쭉 놔두라고 그랬어. 어우, 진짜? 준비 많이 하셨네요, 그래도. 그렇죠. 저거 이제 끓는 동안에 반찬은 없죠. 맞아. 에이. 어르신젓. 어르신젓. 어우, 젓갈류가 많, 많나 봐요. 오. 오. 오케이. 그 다음에는. 아직 반찬이 덜 나왔어요? 또 짠 햄지 있잖아요. 아, 역시. 아, 배고프다 갑자기. 아, 배고프다 갑자기. 선생님, 저렇게 드시면 살 못 빼요. 바로 뒤에 이렇게 보시네요. 일부러 안 먹을 게 아니고. 저녁에 자기 들여넣으면 많이. 아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되게 더럽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팬에 또 구르시네, 그래도. 그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다 하세요. 그러니까요. 예. 진짜. 잡이 많네. 아, 우와. 한 번에. 두. 어, 지금. 4년째 돼가구만, 지금. 어? 넘친다. 줄여야 해, 줄여야 해.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. 한 번 팍. 그럴 때 열어놓으라고 그랬었는데. 오케이. 여태다. 이걸 그냥 열어놔야 해. 어? 돌솥에서 뚜껑을 열어놓나 봐요. 돌솥에서 뚜껑을 열어놓나 봐요. 저런 것도 한참 끓이네. 저런 거.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? 밥 안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. 얘는 담자. 얘는 담아. 아, 역시. 선생님, 저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계란 프라이와 같이 이렇게 묻히지 않으시고. 여기 곧대 곧대 처리를 해야 돼요. 좀 귀찮더라도 곧대 곧대 해보려야 돼. 이게 노하우야. 야, 사람 걸로 할까? 맞아요. 철거지를 줄여야 돼. 맞아요. 아, 진짜 선생님. 이제. 조금 줄이면서. 뜸을 들이기. 아, 그렇지. 됐을 것 같아. 아, 배고프다. 에피타이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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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하지. 에피타이저. 안 됐어, 나. 안 됐어, 아니. 아이고. 에피타이저. 엄청 살고 있어. 저 어떻게 해야지? 여기 중간에 열지 말아야 되겠어? 틀으면 조금 붓만 줄이는 거야? 열 난 얘기가 살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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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조금만 열나는 거야.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. 쉽지 않죠. 안 돼, 살 수 없어. 어떻게 해. 아유, 근사해. 아, 안 돼. 어디 운전을 하나 놔보고. 아니,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. 아직. 아직 딱딱한데.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? 생사. 안 불어서. 뜨면 오래 들이셔야 되는데. 반찬 만드셔. 밥은 안 드셔. 밥 없이? 이케? 아유. 아유, 아유. 좀 실패인데. 배고프니까 어떻게. 뭘. 아, 물만을 시켰어. 제니야, 커피 끓여라. 커피. 아, 예뻐. 제니야, 커피 한 잔 끓여라. 커피 한 잔 끓여라. 제니야, 커피.